1. 이삭 리부가를 만나다 2. 이삭과 리부가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2021년 작년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혼인 건수 결혼의 건수가 19만 3천 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작성된 70년 이후로 가장 적은 숫자인데요 초혼과 재혼을 합친 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처녀와 총각이 결혼한 초혼의 비율은 여기서도 77%밖에 안 됩니다 생각해 보면 결혼에 대한 이해가 특별히 결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선택을 국가가 제도로 이렇게 올가매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마치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통기한이 다했다 이렇게까지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통계청 자료에서 제 관심을 끈 것은 출산과 결혼에 대해 나이대별로 정리한 거였습니다 특별히 두 기수를 이렇게 비교해서 나왔는데요 올해 39살이 되는 83년생과 34살이 되는 88년생을 비교한 도표였습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나이대로 이렇게 집단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83년생과 88년생의 혼인 비율은 약 10% 정도 그 나이대의 약 66%가 결혼을 해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출산율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83년생에 비해 88년생들은 출산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만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다면 MZ세대라 불리는 9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 이제 20대에 접어든 2000년대생들은 말 그대로 결혼도 필요 없고 출산도 부담되는 전쟁 때에도 우리는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았다 하는 세대와는 또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만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이 바뀐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경적 결혼관 또 성경적 가정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조직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만드는 시작점을 혼인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결코 우리를 소박하거나 괴롭히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가정은 인간을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게 너무도 명확한 거죠 즉 물론 결혼에 대해 결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어떤 형태로든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 이게 없애버려야 할 때로는 파괴해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 중에 제일 깁니다 6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전체가 두 사람의 혼인에 대한 겁니다 즉 신랑 이삭과 신부 리부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혼의 원리를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키워드 세 개를 제시할 텐데요 이 키워드 세 개는 한번 따라할까요? 만남, 떠남, 세움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당연히 만나야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떠남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참 중요한 가정 설립의 원리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우는 거예요 먼저 만남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가정의 시작점은 부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생기실 거예요 인간관계의 첫 번째 관계는 부모 자식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도 아니죠 왜냐하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서로 남매 사이가 아니에요 둘은 부부 사이였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갖는 관계를 태어나면서 개인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인류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창조 원리 속에서는 단연 부부 관계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생명 잉태는 물론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통로로 만드는 이 가정 안에 첫 번째 관계가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 거죠 서로 만나야 부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부부의 만남은 신비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외 없이 신비롭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부부가 되신 분들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만남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길 가는데 모르는 사람을 덥석 붙잡아 가지고 우리 결혼합시다 하는 사례가 아닌 다음에는 분명히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소개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사람들 생각에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 이러면 당연히 연애 결혼이 많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중매에 대한 개념을 협소하게 잡아서 그렇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누구의 소개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같은 직장이나 학교나 혹은 이웃 간에 사는 사이라 할지라도 둘이 교제하여 결혼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어쨌든 만났을 때 호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몇 분들은 아무나 보고 호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건 상당히 특별한 경험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혼까지 결정하게끔 그 호감도가 상승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어떤 만남이든 다 있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될 때 그것이 나중에 부부가 된 이후에 긴 시간이 지나면서 호감도는 떨어지고 그 도와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모든 분들의 만남에는 이 두 가지가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공통점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참 신비하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처음 만남에서 결혼까지 딱 2주 만에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만난 날이 결혼식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시고도 40년째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특별한 사례라고 봅니다 하지만 옛날에 비춰본다면 옛날에는 결혼식 할 때 그 혼례 장소가 처음으로 만나서 결혼식 다음 날 서로 못 알아봤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의 기간이 없고 준비하는 기간이 없는 결혼이라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10년을 뜨겁게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도 몇 개월 안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과 준비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만남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이삭과 리부가의 결혼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두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만남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고 140세가 된 아브라함이 40살 된 이삭을 위해 결혼을 준비합니다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스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서 내 며느리감 좀 구해와라 지금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부인 즉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원칙을 정하는데요 그것은 내 고향 사람 내 민족 중에 한 여인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상당히 옛날 방식 같고 어찌 보면 신랑의 역할이 전혀 없어 보이는 수동적인 그런 상황 같아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이 원칙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미혼의 어린 자녀가 나와 함께 동거할 때에 여러분 결혼과 가정의 원리를 가르치는 일은 중요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따지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그런데 그 조건 중에 부모가 하나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뭐 이런 식은 친구라면 할 수 있겠지만 부모라면 가르치는 위치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원칙을 남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벌이나 재산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변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을 네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원칙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나이가 든 성인 자녀에게 그걸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그 거룩함에 대한 가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를 어린 시절에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미성년 자녀가 지금 함께 동거 중인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조력자는 그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800km 먼 길 가서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천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예쁜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찾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이삭의 아내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인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순적하게 엘리에셀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했어요 그 만남을 위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갔는데 있을지도 모르는 여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리부가를 만나고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잔치를 하죠 그랬더니 리부가의 집안 사람들이 다 허락을 합니다 리부가를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삭과 리부가를 만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진심어린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 정작 중요한 건 본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있죠 놀랍게도 광야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던 이삭이 처음 만난 리부가를 보자마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어머니 장막으로 모시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좋은 평을 하든지 그래서 만나서 호감도가 생기고 사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신앙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비슷한 과정을 통해 결혼하곤 합니다 그럼 믿는 자의 결혼과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구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어떤 경우인가요?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공통적인 과정을 통해서 혼인을 한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선택과 우연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너무도 커요 부모님이 원칙을 제시하고 누군가 나의 아는 지인이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을 가지고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믿는 사람은 서로 간에 호감도가 높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역할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냥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기쁜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있어도 좋으니까 그러나 어떤 부부든 어떤 인간관계든 반드시 오는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사람이 형편없어 보이고 꼴보기가 싫어지고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더 이상은 이 사람과 함께 못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어느 부부에게나 분명히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정은 그 고난을 한 번 더 극복하게 만듭니다 지금 법을 바꿔서라도 결혼 제도를 없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 동반자 등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프랑스의 팍스 제도를 모방한 것인데요 충분히 공감 갑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인정하자는 법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대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를 느슨하게 두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느슨한 년대 언제든지 만나고 함께 살다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것 지금처럼 이렇게 이혼이 복잡하고 불편한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혈연관계든 공동체적 관계든 상관없이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어려운 순간도 불편한 순간도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 괴로운 순간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가족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에서 결혼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짝지어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결혼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부모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하나 돼야 할 관계는 단 하나뿐 부부입니다 이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유교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이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막말같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부인은 갈아칠 수 있는데 어머니는 한 분 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갈아치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배구자를 갈아치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는 진정한 의미의 효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효는 부부가 한몸되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본인이 효도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떠남의 원리에서는 경제적이면서 정서적인 분리가 분명히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유를 원하는 본능적인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순적인 것은 부모의 도움은 절실히 원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간섭받긴 싫어하는 부부가 도움받기는 너무도 원해요 간섭과 도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예 대놓고 방송에 나와서도 말합니다 요즘에 부모의 도움 없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 어떻게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같은 사람이 똑같은 힘으로 똑같이 말합니다 요즘 시대의 자녀의 생활에 간섭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도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간섭과 도움은 타이밍의 차이에요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형식과 방법도 중요하겠죠 내가 해준 집이니 디지털 도어락에 비밀번호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어머니도 답답하지만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날이선 이야기를 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 양육을 맡아달라며 찾아오는 것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에서는 똑같아요 제도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관계가 불편하니까 이 관계가 불편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제도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제도가 온전하게 본질대로 운영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떠나야 되고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내 자녀를 끝까지 품에 품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닌 저 여인의 남편으로 내 딸이 아닌 저 남자의 아내로 먼저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부간의 합의가 먼저입니다 부모의 허락보다 부부간의 합의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합의를 통해 부모를 온전히 대할 때에 독립된 가정으로서 제대로 된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움입니다 이 세움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독립된 온전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남들이 도와줘도 시작된 부부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이삭과 리부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닥친 첫 번째 어려움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되면 정말 옛날 얘기네 애 못 낳는 게 뭘 어려운 거야 난 일부러도 안 낳고 싶은데 그런데 이삭과 리부가 살던 시대에 애를 못 난다는 것은 전부 다였어요 부부 생활의 전체였던 말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들에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오로지 유일하게 당시에 이 오래된 고대 시대에 행복한 부부 온전한 가정의 평가 기준은 단 하나였는데 바로 자식의 유무였습니다 지금이랑 다르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부부를 가정을 평가하는 지표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이던 고대 시대가 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집에 사는가 연봉은 얼마인가 어떤 차를 타는가 자식은 어떻게 공부하고 얼만큼의 성적을 내고 있는가 문화 수준은 어떤 것인가 주로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끼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가정이 될 때에 그 집은 행복할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그런데 이삭의 시대에는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식 많은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 본능인 남과 비교해서 기죽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이삭과 리부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특별히 이삭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은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이삭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리부가 출산, 임신하고 출산해서 쌍둥이를 낳게 돼요 에서와 야곱이죠 문제 한 곱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없는 인생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아들 둘 때문에 리부가는 나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살기 싫어요 내가 저 에서 때문에 살기 싫어요 이방 여인, 핵족 속 여인들을 막 데리고 와서 같이 동거하는데 난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말을 해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지요 그러나 그 문제의 순간에 서로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쓰느냐는 건 믿음의 가정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함께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을 갖기 위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교회가 돕기 원합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 원리도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지만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이었던 것이죠 좋은 가정은 당연히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당연히 그 안에 좋은 가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소양교회 교인들이 행복한 인생 살기 위해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서 서로 간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양교회가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기 리부가를 만나 위로받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위로받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향하여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여 어려운 순간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통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